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4,100원에서 4,500원으로 바꿨는데요 이제 요 한 잔에 4,500원입니다 제 대학교 때 4,500원이면 점심도 좋은 거였거든요 짜장면이 3,000원이었고 4,500원이면 꽤 비싼 한 끼였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했지만 리젠 스타벅스 한 잔에 아메리카노가 4,500원 아메리카노만 올랐냐 뭐 카라멜 마키아토 라떼 더블샷 프라푸치노 뭐 300원 200원 100원씩 다 올랐습니다 요 옳은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게 저렇게 오르니까 빠른 분들이 기프티콘을 사재기 했다는 신문 기사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야 그거 참 빨라 참 빨라 여러분들이 주식 같은 걸 스피드로 뭘 하려고 하지 마요 스타벅스 가격 인상 소식을 듣자마자 기프티콘을 사재기를 할 생각을 못하는 저 같은 범인들은 하면 안 돼 아 저걸 올리면 기프티콘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하면은 올리기 전에는 4,100원이니까 400원 싸게 살 수 있다 저걸 10장을 사면 4,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저는 그 노력이 4,000원보다 뭐 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기프티콘 사재기가 굉장히 극성이었다는 거고 물론 스타벅스가 가격을 이렇게 뭐 샤넬이나 이런 것처럼 자주 올린 건 아니죠 한 7년만에 올렸다 그럽니다 올린 이후로 하면은 원두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커피 원두가격이 급등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다음 정도 주제로 나오겠지만 요즘에 기후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커피 원두가격입니다 한 100불 하던 게 200불을 넘었죠 두 배로 띄는 건 맞죠 이건 뭐지 이런 점점은 뭐냐 하면 커피는 가끔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오거나 극심한 뭐가 오면은 한 번씩 박살나요 원산지가 박살이 나면 이제 뛸 때가 있는데 요즘에도 좀 기후변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커피 원두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니 커피 원두 한 잔 원가가 얼만데 300원 500원밖에 안 하지 않냐 커피 한 잔에 이거 아메리카노 한 잔에 원두 그거 얼마 들어가냐 아무리 좋은 거 써도 300원 500원인데 이거 좀 올랐다고 올리는 게 맞냐 500원이 2배 올랐으면 500원 올랐으니까 스타벅스를 500원 올린다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따져보니까 또 그러네 2배 올랐으니까 그럼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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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원두가격 내리면 깎아주냐 그건 한 번 오른 거는 잘 안 내려오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이게 미국 스타벅스 주가 추이입니다 스타벅스가 사실 불폐 주식이었어요 지금도 사실 불폐 주식입니다 불폐 주식인데 보면 주가 좀 빠졌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카카오처럼 빠져요 아 갑자기 또 가슴이 아파오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그래도 모양이 굉장히 안 좋게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스타벅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원두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것도 있지만 스타벅스가 이번 2022년 실적 예상치를 가이던스라 그래요 실적 가이던스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뭐가 온다 웨이지하이크 한마디로 임금 인상이 굉장히 셀 것 같다 비용이 증가된다 비용이 증가되니까 우리 순이익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거 다음에 저렇게 쭉쭉 빠지고 있는데 스타벅스의 CEO가 케빈 존슨이라는 분인데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수용하니까 지속적인 투자로 받아들일 거고 그것 때문에 비용 증가를 예상한다 저 한마디에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스타벅스 같은 소매 기업들이 인건비 압박이 2022년에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많이 본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미국의 이번에 12월 소비자 물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 11월까지 나왔는데 12월 소비자 물가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 1월 13일이에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7%가 찍혔어요 와 이 11월에 6.8인가 6. 얼마 찍혔잖아요 그것도 엄청나다 그랬는데 12월 소비자 물가가 7자를 찍었습니다 드디어 세븐 디지스 찍었는데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럼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만 다른 경기는 좋지 않냐 미국 실업률은 지금 보시면 실업률 차트입니다 위기 전 4%죠 4자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4% 이하면 사실상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한마디로 더 이상 뭐 일할 사람은 다 하는 거죠 부직자가 넘치는 창에 일할 사람은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완전 고용의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국에서는 지금 고용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하는 데는 소비자가 물가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한 7% 가까운 소비자 물가 상승은 급여보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지만 물가 상승으로 자기 급여가 오른급에서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시간당 실질 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미국 얘기죠 미국 게다가 자산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주는 거는 일을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임건비가 굉장히 빠르게 14년 만에 최대로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 현상을 뭐라 그러냐 미국에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그러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고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또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고 임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고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에 지금 빠질 가능성이 미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 차트를 보면은 물가가 임금이 쌍끄리로 서로서로 끌어주면서 같이 올라간다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시간당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보이고 있다는 건데 옛날에는 보여드렸지만 그 속도가 평년 금융위기 2010년대 한 2%였다면 지금은 거의 4% 정도로 2배 이상으로 임금 상승률이 빨라진다는 거고 옐런 미국 재무장관 누나가 엊그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연준이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 나오죠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작년에는 우리가... 아 풍을... 풍이 뭔가 했네 아아 닮았다구요? 어...뭐라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우 무슨 소리예요 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 보면은 작년에는 우리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공급망 차질로 제품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물가가 올랐는데 올해는 2022년에는 서비스요금 사람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요금가 강해지면서 서비스요금이 강하게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러 오면은 일할 사람이 많으면 임금 인상이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보여드렸지만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데 아직도 사람이 모자르죠 이제는 다 왠지 아시죠 많이 나왔으니까 은퇴자가 늘어서 구직자 한마디로 일을 구하는 사람 자체 분모 자체가 줄었는데 사람 구해요 구인권 수는 아직도 증가하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가 하나 나왔죠 미국 11월 퇴직자 통계가 나왔는데 보신 분 있겠지만 통계 집계일에 미국의 퇴직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월달에 나온 뉴스에요 미국 453만 명 1년에 400만 명씩이니까 4천만에서 5천만 명이 퇴직하고 일을 바꾸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은퇴를 해버리던지 미국이 현재 퇴직자 통계가 역대 집계일에 최대 숫자를 찍고 있고 그래서 요즘 미국 레포트들에서 나오는 논쟁이 있는데 어떤 논쟁이 있냐 미국이 저렇게 퇴직하고 퇴사하고 돌아오지 않는 퇴사인들이 늘어나는 게 대퇴사 시대를 맞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어요 지금이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덜 하기 시작하는 대퇴사의 시대에 진입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단지 이직을 위해서 퇴직률이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옛날처럼 나의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적당히 일하면서 적당히 일하면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제는 어떤 일과 자신의 휴식을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시대로 넘어간 거냐라는 논쟁이 있고요 이것도 있죠 퇴직률이 3%인데 이게 뭐 20% 30%도 아니고 이 정도로 대퇴사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사실은 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렇지 코로나를 없던 걸로 하고 보면 원래 가던 길을 간 거다 코로나 때문에 저 뒤에 올 게 앞으로 좀 땡겨졌을 뿐이지 원래 우리는 퇴중률이 올라가고 퇴사의 시대 우리가 일에 그렇게 몰빵하던 시대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없어도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가던 거 가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는 사람이 있고 바뀌는 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의견 팬데믹 이후에 한번 재택근무를 해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뭔가 바뀌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워크밸런스를 뭔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됐다 워라벨이 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아직까지 서랑설레하는 것 같아요 장시간 노동에 그동안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니까 사회 전체가 번아웃이 오고 있다 아 저만 온 게 아니네요 유튜버만 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는 거죠 회의에 빠지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 뭐 이런 형편없는 일자리에 이 돈 받고 내가 계속 인생이랑 뭘까 장자나 노자...도가...도가 사상이 이제 들어가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고 자 그러면 대퇴사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해고가 없어요 아 야 이거 좋다 좋다 해고가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해고가 역대 최소 수준입니다 해고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옛날에 맘에 안 들면 you are fired 외치면서 너 바꾸고 누구 넣고 하잖아요 이제 fired를 못해요 파이어를 못 할 거야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해고가 멈췄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한국은행의 그 차트에서 갖고 온 건데 빨간 게 해고고 파란 게 퇴직입니다 퇴직자가 어마무지하게 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해고자가 빨간색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최저점 해고자가 거의 반퉁 났어요 반퉁 200 넘게 있던 게 백근처로 왔기 때문에 해고를 이제는 거꾸로 됐죠 내가 나가거나 근로자들이 결정을 많이 하지 이제 회사가 함부로 자르는 시대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는 지나가고 있고 게다가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미국 노동부 장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조직화되지 않은 비공식 파업에 가깝다 어떤 근로환경 개선이나 임금 상승 같은 게 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걱정이 했거든요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서 로봇이 대신할 거다 제가 때도 그랬어요 자동차 공장 가면 이렇게 팔만 이잉 이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애들이 다다다다다다 바꾸어서 없어질 일자리 베스트 10 뭐 이런 게 유행했어요 뭐 1위는 뭐가 없어지고 2위는 뭐가 없어지고 그래서 취업난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걱정이 바뀌었죠 그게 아니라 자동화가 되거나 뭐가 되거나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고는 사니까 일하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취업난이 아니라 고용난이 왔어요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상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저 어렸을 때는 자동화되고 생산성 높아지면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취업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동화가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일을 안 해버린다 그래서 고용난이 오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이 점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점점 더 올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로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어차피 먹고는 사내 그럼 점점 적게 일하는 시대가 오는 거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도록 일을 해도 어차피 안 돼 그러면 일을 조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해 드리지만 죽도록 일을 해도 연봉 1억 받고 50% 저축하면 5천만원인데 서울집 요즘에 15억짜리 살려면 30년이다 연봉 뭐 어차피 뭐 1억 받나 5천받나 뭐 어차피 집 살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아둥바둥 사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도 늘고 있다는 거고 옛날 같으면 전통적인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 키워야 되니까 얘들 때문에 내가 모르겠어 이빨 꽉 깨물고 어떻게 됐건 돈 벌어서 해야겠는데 요즘엔 그것도 없죠 애가 없어요x2 좀 애 좀 나요 애가 없어x2 그리고 다 1인 가구야 뭐 잘해야 노우키 돼서 2인이고 그 옛날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할 그게 많이 줄죠 많이 줄고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대학생들한테 주제 하나 갖고 와봐라 할 때 갖고 온 게 이겁니다 저희는 사직서를 들고 출근합니다ㅎㅎㅎ 아 그래? 아 여차하면x2 여차하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옛날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해도 딴 데 갈 수 있고 이거 내가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해봐야 되지도 않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내가 그러냐 몇 차하면 갈아탄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좀 돌아가보면은 그래서 2030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고연봉도 싫다 유형근무도 싫다 그래서 게으름뱅이가 되고 싶다 이거 미국 얘기에요 미국 얘기 국제입니다 국제 그래서 레딧에서 요즘에 뜨고 있다는 게 안티워크다 옛날에는 월스트리트 배치였는데 작년 2020년에는 월스트리트 배치였어요 월스트리트 배치가 뭐예요 돈 많이 벌자 많이 벌어서 나도 여기 있는데 한 번에 일로 점프를 해야겠다 자산가격이 오르는 거 봐라 월스트리트 배치가 레딧을 휩쓸었는데 스읍 지금 막상 이 자산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오른 걸 보니까 이미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쳐다보니까 스읍 월스트리트 배치를 가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간 게 어디다? 아예 하지 말자x2 그래서 간 게 안티워크라 그러는데 일하지 않는 게으름 어차피 나 어차피 여기서 여기 옛날에 월스트리트 배치 될 때는 됐어도 이제 멈췄잖아 이제 못 간다 못 가니까 적당히 일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냐 적당히 일하고 모두 게을러지자 이런 운동을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뭐 한다고 합니다 아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게 요즘에 저런 대퇴사시대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기술 발전되고 생산성 좋아지고 자산극적 벌어지고 뭐 이런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걸 느끼는 순간에 아예 이쪽으로 소확행을 많이 근데 요즘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게 소확행 작은 거에 만족하자 아니면 빨리 벌고 은퇴하자 여러분들 많이 쓰는 파이어 파이어죠 이런 얘기들이 우리 사회를 많이 들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런 단어를 많이 안다 그래요 퇴준생 그건 뭔데 취업준비생 플러스 퇴사 취업준비생이 왜 퇴사를 생각해 요즘에 신조오랍니다 저 처음 봤어요 취업준비를 하면서도 이미 퇴사를 생각한다 퇴준생이라 그러는데 퇴준생 들어와서 여차하면은 간다는 거죠 아 무서운 사회입니다 무서운 사회 이걸 보고 뭐 이런 신문기사가 있더라고요 당당함이냐 이기주의냐 이게 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건 이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바뀐 거죠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